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도 벌써 17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뚝뚝한 그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항상 쑥스럽기만 합니다. 1977년생인 천시보다 8살 연아인 부인은 올해 37세입니다. 두 사람은 2007년 12월에 결혼해서 아이들도 벌써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큰 딸은 올해 16살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막내는 5살이었습니다. 천시의 유일한 낙은 이 금쪽같은 딸들을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천시는 공사장 인부로 일하고 있어 대도시 현장을 따라다니며 일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 일을 나가면 보통 1년 뒤에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매번 월급은 부인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천시에게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천시의 부인 위시아는 아이들을 집에 맡기고 대도시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천시는 부인은 문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들어오는 월급 전부를 부인에게 보내주고 있어 가족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시는 문자를 받자마자 답장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 우선이지 끝까지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인 위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부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부인은 매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확인하지 않았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속이 다 들어가는 천시는 먼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들도 본인들을 맡겨놓고 이를 찾아 떠난 어머니의 무거운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천시는 마침 명절 연휴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부인 위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천시와 딸들은 분명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분명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핸드폰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의 사고 위치를 파악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회사에서 알려준 사고 현장은 부인이 일하고 있다는 대도시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남편은 위치를 확인한 결과 설마하는 생각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부인이 전에도 몇 번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이렇게 명절때까지 집에 안 들어올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시는 지갑을 챙겨 버스를 타고 부인 위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서성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만약 몇 호실에 있을지도 모르는 방문을 잘못 열고 그렇게 사고를 칠 바에야 호텔 로비에서 기다린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천시는 설마하는 마음에 호텔 로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팔짱 낀 남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체크아웃을 위해 킥킥대며 카운터로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와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그녀는 중년 남성의 팔에 몸을 비비며 콧소리를 납니다. 두 사람이 체크아웃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부인 위씨는 사지가 굳어버렸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남편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영문을 모른 채 위씨를 감사 안았고 두려움에 떨던 위씨는 중년 남성을 두 팔로 밀쳐냈습니다. 위씨는 남성에게 먼저 가라며 속삭였습니다. 남편 천신은 차분하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러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저 사랑스러운 딸들 셋을 놔두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딸들을 생각해서 이번이 마지막 용서가 될 것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한다면 그때는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위씨도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나가면 1년이 기본이고 아버지라고 돈만 보내주면 다가 아니라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부인 위씨는 이혼의 조건으로 재산 분할과 자녀를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천시가 아무 말이 없자 그럼 딸들이 가고 싶은 쪽으로 가게 하는 건 어떠냐며 부인 위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천시는 세 딸을 앞에 두고 물었습니다. 천시는 첫째 딸에게 아버지와 같이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딸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손바닥으로 뺨을 맞은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며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하고는 별로 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몇 년을 집을 비워두고 일을 나가서 아빠에 대한 정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도 아버지와의 정보다는 그동안 어머니와의 정이 많이 들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사는 것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천시는 참 비참하고 또 비참했습니다. 본인은 먹을 것도 안 먹고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로 그동안 돈을 보내주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허사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비참했습니다. 부인 휘씨는 재산 분할은 통장의 현금을 본인에게 줄 것이며 자식도 본인이 키우겠으나 셋을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드니 첫째와 둘째만 키우고 셋째는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믿음짓자고 했습니다. 부인 휘씨는 그동안 맺혔던 남편의 모든 서운한 감정을 이것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일마르 합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부인이 정리해버렸습니다. 막상 남편은 다섯살짜리 막내딸을 데리고 살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먼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다섯살짜리 아이온자 놔두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씨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달력과 핸드폰 달력을 뒤적거렸습니다. 본인이 공사 현장에서 일이 없었을 때 집에 돌아와 있었던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집에 머문 것이 기껏해봐야 며칠 안되었고 그렇다고 자주 관계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매번 관계를 할 때마다 부인 위시가 강요해서 피임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임신이 될 만한 상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달력을 뒤적여봤지만 의심에 대한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천씨는 마침내 막내딸과 본인의 유전자를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천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전자 검사 병원을 검색하여 찾아갔습니다. 막내딸과 본인의 유전자를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천씨는 검사 결과지를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비벼봤습니다. DNA가 몇 포로가 일치했는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라는 글자가 써있는 것이었습니다. 천씨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딸이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떼앞에 떼서 벌어 키워준 것이었습니다. 천씨는 친미로운 분노를 삭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위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위씨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 전화를 했으나 장모는 딸의 행방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쇼파에 가만히 앉아 막내딸을 바라보는 순간 천씨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째와 둘째 때도 부인과 관계를 했을 때 분명 부인이 절실하게 우구해서 천씨는 빠지 못해 남편 천씨 본인이 피임을 했었는데 그 당시 어떻게 임신이 되었냐고 물었더니 피임이 실패하는 바람에 본인이 임신 되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다음날 천씨는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데리고 막내를 검사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천씨는 두 딸과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숨막히는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천씨는 마침내 두 딸과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봉투를 열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천씨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서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두 딸과의 DNA 검사 결과도 불일치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간 김에 본인은 남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검사를 해봤으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부인 위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들과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첫째의 아버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둘째 딸의 아버지도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셋째 딸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남편 천씨는 그동안 공사장 떼앗볕에서 비참하게 벌어서 부인이 바람피는 돈을 대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어 바람피는 부인 딸들을 키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남자 애 낳는 산부인과 병원비까지 대줬던 것입니다. 남편 천씨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지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 사연을 올리게 됩니다. 본인 상식으로는 이런 상황을 처리할 방법을 모르겠다며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사연을 듣게 된 방송국에서 천씨를 취재했고 전국 방송을 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천씨는 부인 위씨와 이혼 재판 중이며 재산 분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